아무 문제 없는데? 조용하구만! 위치에 도착했어. 이미 도착해 있다. 헷쨰! 몸값 좀 오리겠는데? 어쭈 제법인데? 청소 완료! 여기 싹 다 치워버렸어. 어이! 나 좀 커버해줘. 이봐! 에이스 좀 지켜달라고! 돈 좀 벌어볼까? 지금이 바로 그때야! 동생을 두고 갈 수는 없어. 결국 여기까지니까. 에러미 다운! 적 제거 완료! 방금 뭔가 지나갔어. 적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이렇차! 여기서 죽을 수는 없지! 어려울수록 더 강하게! 살기 위해 강해져! 더 강해지는 거야! 후퇴! 죽으면 집에 못 간다! 도망치는 것도 전략이야! 도움! 도움이 필요해! 어서 여기 좀 와보라고! 이거나 먹으시죠! 퍽! 하고 터져볼래? 나랑 개치볼 할까? 나를 따라오라고! 꽃길만 걸을 테니까 이 전투는 여기에서 끝낸다. 따라와! 최강의 용병이 합류했습니다! 오늘은 쉬운 일이면 좋겠는걸? 후딱 끝내고 퇴근하시죠! 어서 피해! 곧 터진다고! 도망! 도망! 도망가! 물격! 후딱 끝내버리자! 전진해! 시간은 돈이라고! 악인은 없어! 편하게 가라! 도움이 필요해! 서둘러! 나 좀 도와달라고! 또 만났네! 아닌가? 반가워! 자주 보네! 아... 딱히 제 잘못은 아닙니다만... 이길 때도 질 때도 있는 법이죠! 먼저 가 있으라고! 다음엔 친구로 만나자! 돈을 더 준 데도 안 돼! 그건 안 될 것 같아! 이거면... 이번 달 월세 걱정은 없겠어! 동생하고 치킨 사 먹어야지! 여기를 지키자! 여기만 지키면 되겠는데? 뭐 급한 일 있어? 좀 쉬다 가자고! 저기! 숨 좀 돌리고 가자! 그럭저럭 잘 되고 있지 않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나는... 두 배로 갚아주거든! 끝까지 추적할 거거든! 오케이! 알겠어! 알겠다고! 잠잘 시간이야! 싸다 싸 쓸어버리겠어! 빠를수록 부자가 되는 법이지! 속도에는 자신이 있다고! 다들 옹기종기 모여 있으라고! 개인 행동 금지! 모여 있어! 퇴근 시간 지났어! 돌파해! 끝장을 보자고! 돌진! 선두를 맡길게! 2번만이야! 먼저 출발해! 신발끈이 풀려서! 길각 잡고 대기하라! 명당 찾아서 기다려보자! 너희하고는 살아온 수준이 다르지! 약하면 지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보너스는 넉넉히 주는 거죠? 헷! 젊ira! benza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